여보세요 아니 오빠 내가 놀랍게도 3주째 트라이를 하고 있어 아 너 3주째야? 나 2주 만에 땄는데 어? 어? 말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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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뭐라고? 오빠 간절하지? 아이 무슨 말이야 아니 다주야 넌 지금 너 카드부터 간절하지가 않아 뭔데 이거 세구비스로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오빠 저장이나 디트인데 나는 오늘 간절해 왜냐면은 나는 오빠 간절해 아 무슨 말이야 방금 내가 듣기 어떤 느낌이었냐면 간절해 공기가 너무 들어갔어 나 도화가야? 평소와 달라?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믿어? 요거 우리 오늘 레이드 약간 예민하게 하는 거 맞지? 나 오늘 예민 맥스 할게 여기서부터 1관문까지는 솔직히 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가도 돼 왜냐? 리트하면 되거든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돼 근데 2관문부터는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진다 이거지 여기서도 원기옥 쓰는 간절함 자 다들 1시간 동안 집중력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어디서 뭐 하세요? 홀리 라이체님 지금 하자 잘 들면 빠지셔야죠 오늘따라 다주님의 그 키보드 소리가 굉장히 어 미안 오빠 미안 아 조금 분노가 좀 느껴졌나? 오 좋아요 가볼까요? 네 퍼프 들어갔고 카운터까지 슬드 오 좋아요 좋아요 볼리 오빠가 목소리 톤이 굉장히 가볍네 의심이 없는 목소리 에이 저 지금 굉장히 예민보스한 상태예요 제이 맨트가 지금 예민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? 거짓말 하지 마 지금 거짓말이긴 해요 어 어 어 아무튼 자 한번 가볼까? 무궁님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니까 다영아 어두움이 진정하지 말자 그럼요 그럼요 못 깨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고 그럼 그럼 우리 홀라님 한 대 맞으셨어 안전하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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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시죠? 다주님 네네네 저 숨 쉬고 있어요 너무 과호 보시는 거 아니죠? 제가 그 3관문이 지나면 좀 마음 편해질 것 같아요 3관문이 걱정된다라 2주 연속 3관문에서 입장 컷을 당해가지고 여기는 다 됐고 아 여기 왜 분명히 뭐지? 어 뭐야 여기 위로 위로 어 뭐야 뭐야 어어 어? 어어? 아네 자리가 없어 뺏겼다고 제가 봤을 땐 9시를 안 가신 것 같은데 저 사람 유기를 해야 나만 변절했지? 다주님 혹시 케이트 하나 더 있으신가? 아니야 나는 무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뭔 근공이요 나는 뭐 내 실력에 어울리지 않은 무궁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 아니 근데 원래 이 사람의 컨디션이 다르긴 한데 야 이건 아니잖아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여기서 죽는 게 어딨어 미니밥에서도 사람 리치가 보이잖아 유돌이 뭐니라고 해 유돌이 미니밥 라고 할 뻔 아무튼 뭐 요 하드를 딱 진입할 때는 이제 뭐 리퍼니까 리퍼 뭐 박수이잖아 나 그 녀석 아니야 그 새끼일 텐데 원투 원클 쌉가를 1년 전에 노돌리가 아닌가 이 말이지 화부 무궁패 간절함 충전 알겠습니다 쌉가를 저 다주님 어 네네네 그 파티원 받으실 때 애매하다 싶으면 컷하십쇼 전적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싹 다 컷하십쇼 저 굉장히 지금 예민보스 지금 완전 무조건 무공 따야 됩니다 아 미션 들어오셨어요? 혹시 뭐 도망하세요 혹시?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아 아 미안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미안 어? 잠깐만 나 간절하지 않았나 봐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너무 당황했다 아 죄송합니다 죽으면 벌금 내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한 번 더 원코 되긴 합니까 미션? 한 번 더 True 다지야 우리 한 번 더 간다 이 키들도 초대하자 이 키들도 그래도 빡속이니까 뭐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한 번씩 키드가 한 번씩Ms 지뢰이긴 한데 그러면 오빠 나는 시청자분들이 추운 이거는 다른다 그럼 이런 건 달라 자 자 생각 해야 돼 생각해야 돼 이거 자 여섯시다 내가 먹을 거야 여기 하나 남아 여기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 뭐해 뭐해 아니 아니 진짜 아니 키드야 이건 제가 사진자 일단 다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헤어지죠? 일리아칸이나 갈까? 진짜? 일리아칸 노말무공 같아 오빠 지금 좀 해봐 노말무공? 어떻게 노말무공 가면 일리아칸 노말무공도 인정해줌 역하자! 어 여기 마비 여기 9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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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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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물에 빠져 있을 때 클리어하면 안 돼요 어 진짜요? 물어봐야 했을 때 하면 익사당 중리한 수업 끝납니다 아 오케이 반폭 던져놨고 제 끌게요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어떡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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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오케이 사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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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떨려 살 떨려 나가지고 나가지고 워러도님 긴장감 조성 지렸고 다으피스 노말 별거 없어요 나하고 다주만 부시 나머지 파포 아니다 다주야 너만 들어라 나도 파게트 일게 그냥 살아갈 거잖아 우리 어차피 그지? 아니 오빠 그 말 무적이다 실제로 안 죽을 예정? 100만 원이의 이름인 줄 알아? 만만 본기를 두 번 할 수 있다고 무려 아저씨 안 빠지고 어어어 그이 마생 안전하게 낫나라 할까요? 아 그래요? 질충분 히든 때만 쓰죠? 히든 때만 못 써 이러면 못 써 이러면 안 써 안 쳐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안 쳐 안 할게요 긴장 풀어 하던대로 해 하던대로 왜 이렇게 빡세게 주는 거야? 왜 이렇게 빡세게 주는 거야? 평소에 이렇게 안 주잖아 일단 부시 오케이 갑시다 실리안 쓰고 12시 12시 쳤어요 오케이 도돌린이 부식 이어주세요 네 던졌습니다 실리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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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끝날 거예요 썼어요 조심 조심 바깥 패턴 정판 딜 조심 오케이 오케이 굿굿굿 오 굿굿굿 아니 브리핑 누구야? 너무 잘해 굿굿 아주 야무져 아 좋았다 좋았다 너가 돌려 나주야? 울량님 피 울량님 피 조심 네 나샷 끝났어요? 벨가 벨가 이거 벨가 시계에요 시계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카운터 나이스 가운데 가면 십자별 생강 다 써요 가운데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쓸게요 그냥 이거 한번 깔게요 한번 깔게요 이거 만나면 깔았으니까 스택 관리도 하시고 벨가 반시계 벨가 반시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15줄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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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빠져 일로 빠져 절대 무리는 우기 끊지 마시고 나 무서워서 설마 깽냐고 오 깼다 깼다 감사합니다 깼다 아 고생 드렸습니다 이게 되네 좋았다 좋았다 너무 잘하신다 다들 깔끔했다 진짜 여러분들 또 깼으니까 제가 한쪽 소개 씁니다 아 로스트 학교 재밌어 그러면 이게 저도 그러면은 이게 아니야 오빠가 눈치를 주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마 고생 드렸으니까 그림이 이쁘다 이어폰 넘어라 틀렸어 아이 빅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발타는 이제 나오자 솔직히 너 뭐 여기 서서 뭐 하려고 너 이게 맞지 이제 일약한 무공을 따면 되는 건가? 그리고 칼을 시련 깨면은 난 이제 트로피 다 있는 거네? 칼을 시련이 좀 약간 취약이긴 한데 하다보면은 또 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분이가 좋구만 하하하하 난 일약한 노말무공 하나 더 따러 가야겠다 무공 하나 더 따러 간다고? 오 마이 갓 무섭네 맛만 볼까? 맛만 보자고 뭐를? 이거? 한번 눌러볼까 그러면? 축수 재련 아니 니네가 누르라매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디붕이 평균이기 시켜주는 건가 이거? 디붕이 때 좀 많이 고통 받았으니까 여기서 좀 약간 힐링하라는 거네 아 이제 슬슬 한번 입질 올 때가 됐는데 그렇지 언제쯤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가가 이게 좀 잘 안되네 갑자기 쉽지가 않지 그럼 장기면 벌써 25%야? 쉬운 게 아니야 20% 쉬운 거 같은데요 축하해줘 얘들아 왜 그렇게 받을 때 1,600 2.5 봐봐 확실히 이게 교년의 괴물이 돼가고 있네 하하하하 쭈베기 아 이게 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고맙다 얘들아 고맙다 얘들아 어 이게 왜 이렇게 뭐지 싶은데 이게 지금 넌 나가라 하하하하하하 뭣 뭣 뭣 뭣 뭣 뭣 뭣 네